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가방위 위원님들입니다. 저는 박성중 간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수사 물타기를 위해서 조직적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수사 물타기와 조직적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입니다. 강우병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월성원전에서 법적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3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 주장을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월성원전 부지에서 법적 기준의 18배가 넘는 3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짜뉴스를 계기로 3중수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수력건 한수원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작년 12월 24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환경단체, 진보 매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자력 포비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포비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방이 소독,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3중수소는 월성원전 내부에서 안전하게 관리 중입니다.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차수막 손상은 한수원이 2019년 5월 발견 당시 원안위에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부 에폭시 손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누설이 있었다면 3중수소뿐 아니라 코발트 등의 감마 핵종도 함께 검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1호기 부지에서 감마 핵종이 검출된 적이 없어 누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원전의 우수한 다중방지 시스템을 검증해준 사례입니다. 또한 3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물로서 존재하기에 누설이 없어도 원전 부지에 미량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월성 부지에서 검출된 농도는 아무런 처리 없이 배출해도 법적인 배출 허용농도 이내일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기준치 18배 초과라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시설 내부의 고인물과 정제된 배출 수는 애당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검출된 3중수소는 원전 부지 내 특정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회수되어 액체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원안이조차도 규정상 외부 환경의 방출로 보지 않아 보고 대상으로 별도 조치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셋째,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을 재개하라고 우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 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 유지 보수를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없었기에 경제성을 조작하여 강제적으로 조기 폐쇄되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발각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이실직고하고 성력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삼중수소 검출을 충격적 원전 마피아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감사원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사실을 호다하여 원전 수사를 해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원까지 흔들리는 이 태도가 정령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한편을 보고 시작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월성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이미 마한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문은 속지 않습니다.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파하여 원전 수사를 물타게 하려는 저급한 수술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기 말고 국민 앞에 원전 국정농단 회귀를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2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준 간사 박대출 김영식 정희영 주호영 황보승희 허은하 의원 1등입니다. 차렷 경례